시바에노의 지옥같은 6월달이 지나고 7월은 조금 좋아질까 기대했던 것도 잠시 가슴 아픈 현실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방송에 임해야 하는 게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듣기만 하셔도 전부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강신우의 방송은요. 그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와 후원 요구를 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현재 시바에노가 큰 악재도 없는데 단순히 시장 때문에 매일같이 빠지는 모습이라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는요. 세인트먼트라고 하는 코인 차트 분석으로 유명한 지표 플랫폼인데요. 차트 이름은 MVRVZ 스콜 라는 일종의 해당 코인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지 고평가가 되고 있는지 분석을 도와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 저평가 부분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시바에노가 최저점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 당시의 모습인데요.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이죠. 당연히 이 차트 하나로 시바에노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현재 시바에노는 시장의 정서와 생태계 그리고 기술 개발 규제 등 흐름들이 전부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맞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에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 기억하세요. 7월 15일 거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시바에노를 포함한 4개의 알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호재가 역대급 호재인 이유는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코인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인과 동시에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가 가능한 코인 개수는 총 8개 뿐입니다. 그만큼 규제에 철저하고요. 보안에 엄격하다는 얘기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안중에도 없던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갑자기 올린 점과 코인 거래소 중 특히 선물 거래소 특성상 변동성이 큰 시바에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블랙록과 플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등 엄청난 세력들이 시바에노의 ETF와 RWA를 외쳤지만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한 시기와 이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시기가 일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결국 팔 때가 아니라 사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바에노로 고통받으셨을 분들은 이 탈출의 기회가 올 것이며 신규 진입 예정자분들은 이 큰 수익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내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전 세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홍콩 정부의 ETF 승인 소식과 반감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전년 대비 53%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1억원 시대를 열었던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2024년 하반기 시장의 전망은 머리는 용의 모습이지만 꼬리로 갈수록 뱀의 모습으로 힘을 잃어버린 모습 용두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겹겹히 쌓인 루머와 지금까지 시장을 빛내줬던 호재들의 부재 금리 인하 기대감에 타파, 악재들이 겹치기 시작하며 헛된 기대가 재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부 팔아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인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옆집 김 씨는 100만 원으로 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리스크가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더 찬란한 인생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신 여러분 올해 2024년 하반기는요. 우리 모두가 원했던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공개할 테니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올해 남은 이벤트 중 가장 큰 이벤트를 고르자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공포로 물들어진 현재 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들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가 뭐래도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후보 모두가 외치는 대선 공약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Built Back Better. 맞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로.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자국의 발전에 힘을 써야겠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현재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비관 속에서도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무리가 힘들어졌지만 지금 미국은 시장 물가와 증시에서 최정성기를 누리고 있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트럼프는 암호화폐의 적극 활성화를 조 바이든은 암호화폐의 적극 비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반대되는 이 두 후보의 입장은 미국을 최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가 더 발전이 된다면 전 세계 통합화폐인 이 달러를 대신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암호화폐의 발전을 여기서 막는다면 미국은 잠시 동안 만화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인이 달러를 대체할지 모르는 상황에 트럼프는 달러와 암호화폐 두 패권을 모두 동시에 손에 넣어 미국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고요. 조 바이든은 힘들게 부상시킨 달러의 가치를 암호화폐가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서 미국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은 그동안 누려온 패권 그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과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만년 2위로 살아온 중국이 두 번 다신 없을 기회를 놓칠까 불안감을 느낀 것 마냥 갑작스러운 홍콩 ETF 승인과 중국 암호화폐 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번 암호화폐 발전을 두고 미국을 제친 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응하듯 미국에선 당연히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 중국 기업 IPO와 중국의 코인 대부들인 저스틴 선 같은 인물들에게 SEC 고소 처리를 진행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얼마 전 일방적으로 트론의 상장 폐지를 선고했으며 이 상황을 월스트리트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정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연준이 함부로 금리의 날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의 중국은 마치 준비라도 해온 것 마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개발 중입니다. 여기서 CBDC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일반인이 개발한 코인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의미하고요.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인 만큼 현재의 달러 가격까지는 충분한 상승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로 10원조차 하지 않는 이 코인의 기술력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탐되는 웹 3.0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역대급으로 몰아칠 미국과 중국의 코인 전쟁 테마로 올해 11월 이전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그에 투자한 개미와 기관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중국 정부가 직접 참여해 올해 후반기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은 010-8111-7554번 010-8111-7554번으로 후! 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며 용기 내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세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코인이 올라갈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 계시죠? 코인 먼저 받으시고 업비트든, 비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셔야 다음에 기회가 또 왔을 때 같이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를 하거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자를 보내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후 간단하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강신우의 방송은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 재차 강조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